반야라 해였느냐 이전 기방에서도 화초는 못 올리고 문제만 일으켰다지 너무나 양반이었다 기생이 되었다는 계집 신수 허언하네 고생을 덜 했나 봐 뻣뻣하다 아니 아직도 자기가 양반인 줄 아나 봐 죄송하게 다시 말해봐 뭐라고? 녹하라 반야라 해였느냐 이전 기방에서도 화초는 못 올리고 문제만 일으켰다지 천지분간 못하는 건 오늘까지다 자기가 이러실 순 없습니다 인연이 무엇인데 기생이다 받아들이거라 내 인연을 받아준 이유는 오직 장판관 나리 때문이다 또 한 번 소란을 피우면 왼발로 쫓겨날 것이니 그리 알고라 나도 도와주 하늘 처리 더 다 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